2시 트레이딩 컴퍼니와 함께 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. 지난 2년간 신뢰할 수 있는 지하싱 쿠시의 엄격화 품질 관리를 통해 여러 제품을 수입 육성하며 한국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이 2시 트레이딩 컴퍼니의 기술을 통해서 2시 트레이딩 컴퍼니에 대해 더욱 큰 힘이 됩니다. 저는 이 업체는 더 굉장히 좋은데요. GSM 2C 2C Company 2C Twice 2C Twice 2C Twice 2C Company 와이티